vonxQ 아 저건데 약속은 잘 안 한 사람이라 마스터려 그럼 이렇게 할까요? 마스터 찍으면 조기 퇴근 찍을 때 까지 하는데 만약 찍으면 오케이 골! vonxQ 도망 가야지 아 장난이고 찍을 때까지 할게요 오케이 마스터 겨랑x! 오케이 찍으면 조기퇴근 오케 오케이 아래 갑니다 왜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? 헉 8520패? 어이 쉣 버스 딱대 어어어어 빵 아이 개새끼야 뭐하는거야 야 저거 한대인데 어 이거는 이겼는데? 타워 두개 다 채굴을 싹 해버리는데 일단 1승 챙겨갑니다 승격전 자 2승 남았어요 아 넌 안되겠다 아 아 진짜 오늘 다 참았는데 얜 너무 찐따라 안되겠다 어 오늘 안되겠어 어 지완아 나도 루토 1등인줄 알았는데 마지막 하나 틀려서 3등이더라 그 그 승격전 끝난거같지 크쿠쿠쿠 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케이 아 쟤네 왜 썰 안하냐 나 빨리 단겜하고 싶은데 퇴근시장 늦어지잖아 늦어지잖아 내가 돌았다 우와 야야 아! 뭐야! 한발 더 있어? 허 야 잠깐만 이거 제라스가 지금 2천원 먹었는데 아 잠깐만 아 뺏겼다 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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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베인 어떻게 이기냐 할 때 아 쟀다 이거 아 나 탑 편 애들 너무 싫어 진짜 이런거 아 딜아 이거 너무 힘든데? 아 아니 무리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얘는 왜이러냐 진짜 하드하는 색 이거 켜나가시겠어요? 아니면 묻고 GOE 더블 폐지로 가시겠어요? 아 아 씨발 아 말좀 하지마 좀 픽창인데 말만 하는 새끼인데 다 존나 못해 전판도 그렇고 좀 닥쳐라 좀 아 왜 케일을 해 아 씨발 너 케일 할 줄 알아? 아 얘 정글러네 아 이거 다 쥐 좀 해주면 안되나 누가? 아 이거 짓가야 돼 이제 텔 타고 온다 아 너 모인다 보여 새벽에 같이 함께 할 나의 친구 장치환 리을 크쿠 betray 크쿠루 큰ford 아 아 그럼 상대방의 위치를 다 알 수 있다 아 traumat 어.. 젖 같은 시나리오 쓰지마 무조건 페페 승승승이야 아 잠깐만 블라디아는데? 켄 왜 안와? 아 널 니가 왜 타? 아 이 새끼 왜 안내려와 용인데 아 진짜 왜 저러지 씨발 왜 안내려와? 불룡인데? 짜증나 종 절대 안쓰네 아 진짜 씨발 으아 진짜 게임 힘드냐 임무를 수락하지 잠깐 어디 가는거라고 아 아 씨발 묻고 묻고 더 불러 가야되나 미치겠네 어떡할래? 아 나 못갈거 같애 아 족같애 진짜 다 족같애 그냥 어? 아 뭐 카다덴이야 아 진짜 씨발 왜그러냐 이새끼 뭐야 미친놈인데 이거? 3전 3회판을 했네 리신아 보여줘 좀 강릉 아니 카다덴아 너 뭐야 아 너 2레벨 카다덴이 첼터다 뭐할라고 아니 저게 3.. 난 358에 이해할수 없어 왜냐면 난 2천반밖에 안했기 때문에 아 켜농 함담 안됐어 씨발 이게 말을 잘해야돼 사람이 아 족됐네 무고를 더블로 가야되나 아이 개새끼 좀 꺼줘 강릉이 어디야 씨발 어? 존나 엠피마름네 뭐 내가 지겠지만 아 진짜 미친년인가봐 아 진짜 미친년인가봐 그냥 그냥 죽여버려 아우 쉣 블라디 보여줘 니 판이잖아 아니 왜 안들어가 전멸도 있는데 아 궁이 없네 블라디 보여줘 니 판이잖아 근데 쥐환님 목소리는 좋아서 소심하게 짜증낼 때 아해선 소리내면 딸고만 사연 자제해주세요 여이씨 야 이 개새끼야 먹는걸 뺐네 와 나 이런 미친 나도 수능 잘 잠깐만 꼬구멍이 큰거야 눈이 되게인거야 시암벌 알다가도 모르겠네 아 좀 줘라 리신아 너는 뭐하는 놈이야 아 1대9 해 그냥 응 약은 끙끙끙끙 1대9를 하지그래 그냥 어? 1대9를 하지그래 그냥 1대9를 하지그래 그냥 1대9를 하지그래 그냥 아 쉣 야 잘했다 캐릭 아 가자 가자 다시 올라가자 나 근데 또 승격전가서 또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면? 무한축후염이야 와 이 새끼 진짜 병신인가봐 3연패하고 이기니까 존나 좋아해 아 이거 뭐라고 나 침 나와 좋아서 애들 왜 이렇게 날이 섰냐 딱 보니까 얘네 나랑 똑같아 연패하고 참 못잘 애들이야 볼까요 한번? 아 맞죠? 존나 빨갛쳐 애들 아 내가 어쩌다 이 지금의 Q에 합류였을까 이때 원래 이때 롤하면 안되는데 아이고 이길부터 감사합니다 진짱 시바여라 뭐하냐고 아 제발 아 안오잖아 어? 어? 들어오지마 진짜 들어오면 너 개새끼야 들어오면 천하의 씹새끼다 진짜 들어오지마라 진짜로 아아아아아아 개새끼야 이 시발새끼야 어어? 두 벽 든거 맞아 이거? 그렇지 아 40원 아 진짜 씨발 이거 진짜 씨발이야 너 뭐하니? 어이? 아아 아아 이 mole 욕가지마unes 아씨 씨씨씨씨씨씨 이벌로마 욕하지만 아아 아아아 아 오늘 씨발 날이 아니야 아니 왜 못 잡냐 저거를 아 아 진짜 안 걸린다 아 피 채워왔네 으흐 뭐야 개새끼야 벗겨 뒤져 헤헤헤헤크멜이 아우 아이고 잠깐만 잠좀 자자 종래출이란 말이야 크크루 유유 아 뭐야 아 뭐 맞고 궁극 낀거니 이거? 뭐야 이거 자 미포 팁입니다 이거 때렸다 저거 때렸다 캐릭 그 아 뭐 다 액상담배가 제일 덜 해로울걸 덜 해롭기는 보Last 아이 고맙습니다 당황스럽네요 힐пер 안썼어 뭐하냐노? 어? 빙은 찍지말지? 나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야 참 이 게임이 신기한게 브이클릭 몇번의 사람 기분이 X같아져 사실 이 롤이 인기 많은게 현실에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을 여기도 느껴요 일단 첫번째로 우리팀에도 싸운 새끼 적팀가는데 이겼다? 그건 뭔가 말로 표현이 안돼 그 느낌은 클레드 궁 없어? 오 씨발 뭐야 이거 아 아 아 왜 이렇게 올리기 힘드냐 질땐 존나 쉽게 지금 아 진짜 아니 아 바론이잖아 개새끼야 쪼 음 지화나 의자들이 치면서 주소음으로 어느 내도 보지네 나 후배어 갈지도 몰라 아 아 아 여닉스 쉣 갸래 오 쉣 괴물쥐 젠자 믿고 있었다고 쭈 고맙습니다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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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다음부터 켜나간다 제가 뭐 켜나간다 그러면 말리세요 제발 욕 존나 하세요 아 왜그랬을까 오늘 씨발 2시부터 했는데 지금 여기 제자리에요 응 싫어? 야 씨발 야 이 새끼 뭐야 너는 눈을 쳐다고 있어 너는 눈을 쳐다고 있어 아 나 왜 숨겨서 되자마자 왜이래 진짜 뭐야 야야야 이 병신새끼야 너 뭐해 어 완전 코미디언이었는데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 큐가 이게 안나가네 씨발 데프 못 먹었죠? 까불어 뒤질라고 괴물쥐야 아 어 처형 처형 오히려 이건 주처 힐 아꼈으니까 아 아 아 진짜 아 제발 끝내줘 나 한타 그만하고 싶어 씨발 지겨워 끝낼 수 있어 얘들아? 제발 끝내줘 제발 아 허허 못끈했네 세상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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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밀 있잖아 카밀 없어? 오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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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ecc 아 나 카밀 집에 있는 줄 알았어 시어가 없어가지고 아 내가 이 테르 못봐갖고 여기 내가 쫄아있었거든 이걸 써봤는데 없는거야 집에 가죠 급하게 내가 테르 왜 탔을까 하지만 끊겼죠? 아 카밀 집에 가고 싶죠? 아아 이렇게 됐구나 전판 카밀이 있다 뭔가 나한테 앙심을 품진 않았겠지? 카밀이 너무 상심하지마요 상대가 나잖아 비가 오면 젖듯이 이 강한거야 아 이거를 와 이게 어시가 왜 안들어와? 웃기네 집중력 블리츠가 웃으면 블리츠 크크루크크 히이 안 지치나? 어? 으응 기먹 링링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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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끽 아이씨 흠 이 씨 지환하 어? 이발 인도초건 진짜 너는 이건 좀 달콤한 맛이긴 하죠 이거는 지원이 밖에 많은데 그만 좀 당일해라 진짜 새끼들아 쿠쿠르 쿠쿠쿠쿠쿠쿠 와 저거는 쿨진이다 쿨진 일부러 안웃기려는 척 웃겨서 와 소름돋네 갸래 이 새끼봐라 너 내 앞에서 베인 했냐? 레이스 아니 마스터 입성 좌절을 기다리고 있다고 코코 코코 아 이런 씨발 어거지 갱을 당하네 어우 이 말이 안되는데 아 진짜 아니 개바야 이게 왜 끌려 씨발 아 멘탈 나간다 진짜 개모타시네요 쿠쿠쿠 개모타시네요 쿠쿠 개모타시네요 쿠쿠 어 하 하 하 너무 맛있어 아마 도넬을 멈출 수 없다 하나 둘 셋 장지환 파이팅 경고타시 off 어우 시불 아 진짜 너무 안된다 이본라 아 큰일 아 너무 안된다 이건 아니 근데 오늘 잘하고 진보 많은데 한판은 버스 타야지 살짝 억울하잖아 모티도 이기는 판 있어야 좀 사람이 삶이 좀 나아지고 어? 행복도 하고 그러지 야야야 소라카 어디로 가? 나이스 나이스 치원아 밥 먹자 에이 베인 언딜 차이 딱 돼 이색끼야 아 베인 도망갔다 마스터 그럼 이렇게 할까요? 마스터 찍으면 조기 퇴근? 야 이 개새끼야 왜그랬어 병신아 축하해 병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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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2 2 2 2 2 2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